안녕하세요. 박박수입니다. 성지나는 쫄깃다랍이 왜 호랏꽃 춤추는 불가다 홀랍이도 사랑을 찾아 부인다 성진과 아름답으며 아주 좋은 아쉽도 일을 찾는구나 사랑을 찾아 낭만을 찾아 떠난 사람이 즐긴 바라지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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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나는 쫄깃다랍이 나나나나 내房nu 춘추는 우리 밖다 호랍이도 사랑을 찾아 보인다 성진과 아름다운다 아주 좋은 아가씨도 입을 찾는구나 사랑을 찾아 난만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성진과 아름다운다 사랑을 찾아 난만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성진과 아름다운다 사랑을 찾아 내게 아티스트리 하늘 아티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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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